안녕하세요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 테니스 스파이크 감시부 리시부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 테니스 스파이크 감시부 리시부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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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성대결절이 걸려서 그래요 짧게는 되는데 기대가 안돼요 테니스 테니스가 뭔지 알아요? 테니스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를 좀 칠 줄 알아요?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버스에 탔는데 자리가 없으면 손잡이를 잡고 서있다가 스파이크 감시부 리시부 테니스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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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발 바지 바지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스파이크 감시부 리시부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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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 감시부 리시부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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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아니 아저씨 테니스 배울 몸이 아니에요 저런 몸도 하는데 저도 할 수 있어요 돈만 보면 텔레토비 같아요 이제 그만 아니 아저씨 그만하고 꼬마 동산 정상 위에 올라가 야호를 외치다 쌍스파크 미시보 테니스 테니스 아니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에요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어 중국에 가서 말리장성도 보고 파리에 가서 에펠탑도 보고 미국에 가서 자유의 여신상을 받는데 스파이크 시키고 미시보 테니스 공포영화에 보다가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아아아아아아아 테테레 테테테테테테테테니스 저는 이제 테니스를 다 배운 것 같아요 테니스는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테니스 테니스 공포영화에 따라야 돼 테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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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텍 도況하기 아, 답이었는데 왜 또 와요 다 먹은 것도 하지마 내 마음속에 숲포츠 TV에 T-N-I-S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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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